아니 또 그 이제 영재씨께서 이거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근데 이게 솔직히 운이 필요하긴 해요 아 근데 또 잘하시잖아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아까 한 번에 사실 성공을 하셨었어요 기대할게요 자 갑니다 영재의 도전 실패 아 이런거는 약간 안 보고 해야지 그런거죠 그 제게 리허설이랑 다르네요 리허설 때 성공했어요 진짜에요 리허설 때 진짜 한 번에 성공했어요 그 말을 저도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일단 각오를 들어볼까요? 누가 도전을 할까요?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씨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시크하게 시크하게 아 시크하게 이거 물병 던지기는 시크가 포인트죠 네 스웩 자 그러면 무한미의 도전 레츠고 무심한듯 시크하게 무심한듯 시크하게 아하 네 그냥 자리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시크하게 영훈씨께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어나주세요 네 영훈의 도전 이게 왜 아 네 영훈씨 자리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도전하고 싶으신 분 네 할인씨 네 할인씨 지금 왜 아까와 달라 사실 아까는 성공하셨었죠 네 똑같이 무심한데 시크하게 네 지나가면서 해보세요 형 네 그대로 돌아서 앉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영수 대형이실래요? 아 저 정말 네 모두가 다 모두가 다 한번씩 해보세요 그냥 노룩 던지기 다들 실패하고 있어요 노룩 던지기 동영아 네 달걀 한 판에 있다잉 네 그대로 앉아주세요 마지막 키아씨 한번 도전할까요? 너무 실패했는데 너무 실패했는데 막내야 가자 막내가 희망이네요 이게 사실 쉬운게 아니에요 막내야 가자 아까 저희가 이상했던거에요 진짜 막내가 희망이에요 계란 한 번 한 바퀴를 쭉 워킹은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오실래요 이렇게 전원 실패 한 번을 못합니다 아깐 됐는데 다 안되네요 오늘 콜라보에 다 썼나봐요 그러니까요 강현씨의 도전 또한 실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